여러분들,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은 필수! 캐리치즈! 어? 아 찐이님 안녕하세요? 아 안녕 안녕 아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이 새엄만 새엄만 미친 우유 아니 어제씨 미친놈들이 아주 그냥 어? 아니 또라이들이 어제 그 호스팅을 해줬는데 거기 방송하는 스트리머 분한테 자꾸 새엄마다 뭐다 이딴 소리라고 자꾸 하였어 얼마나 부담이 가갔어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 소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나는 그분이 피해갈까봐 어?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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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탐지기 해봅시다 사심이 있다 아 이거 믿을 거 못해요 이거 아니 나는 분명히 사심이 없거든 나는 진짜 여자를 돌로 보고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와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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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그럴까 거짓말 탐지기 해봅시다 나는 시청자를 돈으로 생각한다 안한다 저는 진짜 이 진짜 맹세코 아니 이거 하면 내가 또 거짓 나오면 내가 완전 개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반대로 나는 시청자를 돈으로 생각한다 당연하지 어? 이 양반들 그냥 뭐 나한테 그냥 돈만 쳐주는 기계들이 뿐쓰 아주 그냥 제대로 돈통들이지 왜? 진짜 개 아 그냥 돈통이야 돈통 아휴 진짜 저에겐 너무 과분하고 여러 번 말했지만 두백스는 내가 아 저 그 얘기 그만해요 아 진짜 왜 그랩니까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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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지금 기분이 풀려서 좋다 안 좋다 예 기분이 풀려서 좋다 지금 기분이 풀려서 아주 매우 행복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나는 기분이 풀려서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신의 부자 이젠 진짜 기분이 풀렸다 기분이 매우 좋고 풀렸다 예 더 달라잖아 아아악 이거 내가 봤을 때 업체 아아악 두자리 수라면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흥을 돋고 흥을 돋고야 될 필요가 있어 잠깐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러면 이제 나오겠지 자 나는 게이다 아니요 저 여자 졸라 좋아합니다 예 게이 아니에요 저는 나는 롤 핑계로 어 개수작을 부리지 않았다 예 롤입니다 예스 내게 예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